마치 우리가 싸울거라는것처럼 천둥이 치는구만 좀비인가? 원래 안보여 굿 어..비랄성화 해놨어 앞에 더 깔아놨네 내 소리가 들려서 뒤로 들을게 어허허허 빠까뜯떠다 한 팀 붙었어 한 팀 붙었어 한 팀 붙었어 누가다 못하라 나이스 아 이게 다른 팀이라는 게 문젠데 야 우리 이럴 때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겠다 같이 하나 태웠거든요 지금 나 그쪽에서 총 맞았다 지금 나 그쪽에서 총 맞았다고 지금 나 그쪽에서 총 맞았다고 야 뭐야 왜 이렇게까지 왔어 여기 총 맞았다고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총 맞았다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뜨거 하나 잡았다 아 뜨거 하 하 하 하 난리났구나 나 치는게 있어 어 하나 여기 여기있는 애가 다른 애를 죽였어 쟤 바로패 쟤 바로패 쟤 바로패 다운 얘 저 총소리나 내려가자 클루 먹어야지 자 두발만 넣고 아 이런 잠겨있네 클루부터 먹을게 아 저기도 있어 잉 클루 먹어야지 사우스 에이스드 두명 붙었다 아 뒤에서 맞는다 이쪽 한명 총소리 한명 옥상이어가지고 또 큰일났다 여기네 아 이거 한팀이 아니야 너 살릴수 있겠냐? 모르겠는데 카페있다 어이 쑤 어이 쑤 능력 없어요? 어 양쪽인데 저거 저거 재격총기라니까 헤에헤헤헤헤 쓰이 패닝 어? 무기 바꿔 나이스 어 어 총 총 총 어 총 장전하자 일단 힐 힐 힐 쭉 빼서 장전부터 하고 세발 넣고 바꾸고 힐 힐 힐 한 대서 한 대서는 죽어서 십팍 그저기 오신다 나 왔다 나이스 총 좀 바꾸자 아싸 개꿀 너 살리 일단은 한명 더 있거든 남아있거든 어 한명 살아있어 살리든 말든 일단 너부터 살려야지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여기 방금 채웠네 쟤네들도 두 명이네 밖에서 들어왔다고 그 사다리 그쪽으로 그쪽으로 나갑니다 사다리 아까 지네들 몰랐는데 여기 여기 거기 거기 사다리 와아아아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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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뭐야 진짜 두부 또 누움 안돼 맹 밑에 가서 피 채우고 클루 먹엉 클루 먹고 얘들 위치 좀 알아내줘 안보여 왜지? 몰라 탈출했네 가자 탈출했다고 어 탈출했나봐 불 켜져있잖아 아닌가 이거 원래 불 켜져있구나 탈출하자 그냥 안보여 안보이면서 탈출해야지 마지막 훅 붙었는데 없으면 탈출하자 탈출했네 여기가 탈출하는데라 탈출한거야 없어도 탈출이 되는거야 당연하지 시작하자마자 5초만에 탈출돼 만약에 여기서 스폰했으면 바로 오늘 탈출돼 탈출했네 탈출퇴 도착해 친내닝 너무 멋있어 아 그럼 어퍼컷 두개면 다 잡지 처음에 아까 배를 한 애한테 너무 많이 쓰긴 했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래도 우리가 바운티 먹었으니까 이득이야 일곱 명 까마귀 왼쪽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담벼락 안쪽에 바로 앞에 있어 발견 사람 여기 기차길 따라갔는데 안개라서 안보여 그나저나 우리 오는 사이에 스파이더가 아 얘네들 뭐야 밑에 애들을 잡았네 애들 지금 저 스파이더 벤싱된거 먹었구나 방금 오리 오른쪽 오른쪽으로 해서 갔나보네 오른쪽으로 해서 갔나보네 까마귀인데 아이씨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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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터그래비 바로 어디야 하하 하하 하나 다운 뒤에 기차 길 위에 내가 가던데 확인 두 명 하나 다운 하나만 잡으면 돼 하나만 잡아줘 판대기 되게 오케 나 피쳐는 중 잡았어 나이스 맘랜스네 아주 무서운 거야 이걸 밑에 애들 잡았니 밤랜스를 들면 부무기를 못 뜨나? 총 뭐야 버터 내려 얘가 왔어 일로? 아 판자 뒤가 여기구나 빨리 스파이더 저거 쟤네들 벚꽃 탈출할 수도 있겠다 저거 하나 아 하나 더 있냐 왜? 나 맞은거야 내가 분명히 하나 죽였거든 다른 팀이야 그러면 아 한 팀이다 한 팀이다 발소리 더 들린다 나 갇힌다 아 안보여 미치겠다 아아 아이 조졌네 좀 맞았거든 맞고 터진 거 아니야 저거 아 근데 너무 안 죽었어 어? 아 시커메서 안보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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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 흫ㅎ흫 으흑! 으흐어 하하하하하 아... 오오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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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닝하지 말걸... 어... 패닝하지 말걸... 하... 하... 아쉽다... 하... 쟈 빠져 15 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